안녕하세요. 나치 선수가 한국말을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통역 없이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승리 소감 먼저 들어볼게요. 이겨서 기분이 어떤가요? 요즘 저희가 좋은 게임을 못해서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근데 오늘은 좀 수비하는 시간이 많았는데 일단 이겨서 기분이 좋아요. 나치 선수의 이 골을 후미나 선수가 도와줬습니다. 후미나 선수랑은 어떤 이야기를 하셨나요? 후미나한테는 드리블과 너무 잘해서 많이 드리블하고 그걸 앞에서 내가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강재순 감독님이 이제 많은 이야기를 벤치에서 선수들에게 해줬는데 경기 중에 강재순 감독은 어떤 이야기를 해줬나요? 요즘 다들 너무 급해서 좀 여유각보하라고 그런 얘기 많이 있으니까 좀 그거 신경쓰고 했어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리그 잔여 일정이 세종스포츠토토, 보온상무, 그리고 인천현대제철 이렇게 세 경기가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경기는 어떻게 준비하실 계획인가요? 세 경기 다 이길 수 있도록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